막차 타려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겠다. 끝난 거 바로 가면 되겠네. 응.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는. 그래서 참 대학 가겠다. 아이고. 아이고. 나중에 내 딸이 저러면. 아이고. 지금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? 아무한테도 한 거 아닌데. 요. 강미리 많이 뵙는데. 옛날에 내가 말했잖아. 나 원래 쪼는 성격 아니라고. 누가 쪼는 성격 아니라며. 누가. 누가 쫄았다 그래. 네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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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